반갑습니다 하부경제TV입니다 카나리아 바이오구요 제가 올 일이었나요 금요일이었나 이제 5000원 라인 그러니까 양봉을 보여주지 못하면은 이 구간에서 양봉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지 못하면은 이거는 정말 우리가 좀 기대할 만한 부분들이 많이 좀 엎어진다 예 그렇게 봐야 된다 뭐 애초에 상황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이제 바이오가 한번 정도 액션을 시장 내에서 좀 주기도 했었고 또 아직까지도 움직이는 바이오 종목들이 있긴 하거든요 물론 오늘 같은 경우나 뭐 최근에 시장에 어떤 그 지수의 흐름 지수가 많이 밀리면서 바이오 종목들 뭐 셀트리온 그룹주들이나 이런 애들이 그 밀린 부분들은 감안을 해야겠지만 그런 것들을 다 참고해 가지고 이 카나리아 바이오 주가를 본다라고 해도 지금의 사실 이런 움직임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차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해도 안 좋은 패턴들이 다 나와주고 있습니다 안 좋은 패턴들이 다 나와주고 있고 기관 외국인 역시나 반응하지 않고 있고요 아직도 이 매동 같은 거 이거 올려가지고 이거를 해석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 그분들은 주식을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죠 카나리아 바이오에서 지금 외국인이랑 기관 수급을 보고 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은 카나리아 바이오의 본질을 아직도 좀 파악을 못하신 겁니다 카나리아 바이오는 명확하게 이 개인 안에서 그러니까 이 개인 안에도 우리가 흔히 뭐 개미라고 하는 개인 투자자 분들의 주식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주가를 움직이는 물론 그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종목들에서 프로그램 매수매도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냥 개인의 그 주체라는 큰 틀 안에서 놀고 있는 종목인 만큼 이런 것들 가지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면 대부분 다 안 맞습니다 안 맞고 내려오면서도 중간중간에 뭐 외국인들이 뭐 대량 매수하고 뭐 중간에 대량 매도했다가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거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주가가 이미 다 말해주고 있고 제가 이제 영상을 어... 다음 주 월요일이 21일이죠 신주상장일 공시가 또 나왔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신주상장일인데 뭐 신주상장일 무상증자 종목들이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그 신주상장일의 주가는 대부분 다 똑같죠 그냥 뭐 개파락 같은 그런 액션 같은 거 딱 가격 맞춰 가지고 개파락 같은 거 나오고 그 다음에 더 밀리죠 신주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왜냐 아 제가 저희 채널 이야기 안 들었죠 예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댓글에 그 파란 글씨 거기 달아 드리니까 누르시고요 무료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카나리아 바이오 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린 종목들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매매 하셔가지고 지금 뭐 시장이 안 좋은 거는 둘째 치고 대응을 할 현금 정도는 마련을 해 놔야죠 혹시 압니까 시장이 나중에 이렇게 어느 정도 저쪽까지 밀린 다음에 내가 여기에서 평상시에 좋게 봤던 종목들 신규 매수도 들어갔는데 마침 또 시장이 반등터에 나와 가지고 또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는 수익금이 발생할지 그런 것들 모르거든요 지금은 카나리아 바이오 빠지는 것도 걱정을 해야 되지만 시장이 다같이 또 빠지는 타이밍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럴때는 더더욱 선제적인 대응을 할 필요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상증자 다시 이야기하면은 이게 왜 그러냐면 그 권리락 날이 딱 이렇게 땅하니 찍혀 있지 않습니까 무상증자 종목들의 기본적인 그 메커니즘은 기존에 갖고 있던 보유 그 주식이죠 그러니까 평단 뭐 높게 이 가격이 변하기 전에 걔네들은 지금 계좌에 마이너스가 굉장히 크게 찍혀 있을 거란 말이죠 그쵸 근데 우리가 보통 무상증자를 이용할 때 어떤 패턴을 보통 해가지고 대응을 하냐면 권리락이 뜨고 보통 이 권리락 뜬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 주식을 어떤 가격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고점에 매도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마이너스 구간이거든요 근데 무상증자는 시스템적으로 그냥 그 권리락을 맞으면 기존에 있던 주식은 마이너스가 찍혀요 마이너스 폭이 커져요 주가 나중에 들어오는 것까지 반영을 해가지고 미리 그 마이너스 폭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매도를 하고 나중에 신주가 들어오면 그건 공짜로 주는 주식이잖아요 무상증자 그러니까 대가 없이 그냥 주식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나중에 신주를 팔아가지고 그 매도 금액으로 기존에 내가 어떤 특정 고점에 매도했을 때 발생한 손실을 어느 정도 커버하는 그게 무상증자거든요 근데 무상증자 카네라 바이올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 무상증자 종목들 보면은 권리락 나올 때 매도를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무상증자의 첫 번째 그 수익을 보기 위한 혹은 괜찮게 대응을 하기 위한 그 전제 조건은 기존에 갖고 있던 주식은 어쨌든 간에 권리락 맞고 변동성이 나올 때 웬만큼 팔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주를 가지고 들어온 거 그거 가지고 지지고 복고 하든 나중에 존벌을 하든 해가지고 뒷구간에 나오는 그 큰 시세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전에 무상증자 테마가 한창 몰아칠 때는 이 권리락 나온 다음에 주가가 막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지고 그 영역 내에서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들을 많이 만들어주긴 했지만 뭐 지금 무상증자 테마가 돌고 있는 게 있나요? 없죠? 되게 옛날 얘기죠 옛날에 뭐 공구머니니 뭐 모아데이터니 뭐 실리콘투니 이런 애들 막 움직일 때 근데 지금은 대부분 다 무상증자 관련된 종목들이 시세를 안 주죠 시세를 주지 않고 주가 반영도 제대로 안 해주고 권리락 맞아도 뒷구간에 시세가 잘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오고 신주가 보통 이제 상장이 되죠 그래서 무증 차트들이 대부분 다 똑같아요 근데 카네라 바이오는 이 뒷구간에 여기에서 시세가 안 나왔기 때문에 거리를 막고 개판하다고 그냥 쭉 밀렸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뭐 신주가 들어온다라고 해가지고 어떤 기적적인 뭐 엄청난 반등이 나온다? 그렇게 하기엔 여기에서 매도를 하신 분들도 분명 있을 거기 때문에 신주가 맨 처음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그 어쨌든 공짜로 들어온 주식에 대해서 매도하려는 심리가 어느 정도 작용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카네라 바이오를 어떤 세력들이 컨트롤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굉장히 좀 어렵지만 일반적인 무증 종목을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구간에서 어차피 매도할 거를 알고 있거든요 이거를 매도해야만 내가 지난번에 매도할 때 발생된 손실을 메꾸고 그 전체적인 매매 내역을 볼 때 플러스가 될지 혹은 뭐 보압보관에서 나올지 총을 치고 나올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 타이밍에 주가를 굳이 안 올려준다는 거죠 일반적인 무상증자 패턴에서는 그래서 신주가 납입이 되면은 대부분 주가는 지금 약세의 흐름을 베이스로 좀 보여줍니다 근데 일정이 지금 이틀 남고 하루 남았거든요 그럼 3일이죠? 목요일 금요일 그 다음에 월요일 그럼 얼추 이 정도 저점 부근에서 신주가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아비규환이 될 것 같아요 여기 라인을 툭툭툭 건드릴 텐데 그 라인을 건드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크리티컬한 그 다음에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저는 그런 액션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변동성이 나와준다라고 해도 신주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4천원 가격 라인에서 좀 행보를 길게 가져가야겠죠 무상증자 종목들이 대부분 다 그런 패턴을 보여주니까 그래서 조금 더 내가 좀 보고 싶다 그러니까 시간 투자를 좀 더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 질환 구간이 나오는 거를 그 각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 가격 라인에 벗어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암만 행보를 한다라고 해도 이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무주공산 그러니까 아예 매물대가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쩌마쩌마쩌마 내려가도 할 말이 없긴 합니다 그래서 이 영역 안으로는 웬만하면은 들어오면 안됩니다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그 신주로 들어온 물량들을 소화를 좀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4,100원까지 최대한으로 좀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요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뭐 여유가 있다라고 하기에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이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 있긴 하거든요 카나라바이오는 저는 웬만하면은 최대한적으로 좀 비중을 줄이고 또 신주로 나중에 무상증자 받으면은 그런 것들도 웬만큼 매도해가지고 다른 종목들을 매매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딱히 우리가 기대를 걸만한 부분들이 많이 없고 주가가 어떤 반등의 여지를 보여주면서 내려온다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때보다도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이 이때는 내려오는 흐름이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이해가 되긴 했거든요 또 첫 번째 시세를 주고 이 가격 그러니까 가격 라인들을 웬만큼 지켜주면서 하락을 만들어줬는데 지금은 그게 없습니다 중간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도 굉장히 중구난방이고 그냥 라운드 피규어 가격 부근에서 한번 브레이크 걸어주고 그런 거 말고는 딱히 우리가 특징이라고 볼 만한 부분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권리랑 맞고 뒷구간에 시세를 안 준 게 일단 제일 커요 그 얘기는 그 신주 물량을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든 지지구 복구해서 주가를 움직이겠다 이런 의지를 저는 안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지가 없다 이 무증은 기본적으로 이 권리랑 나온 이후의 변동성 그냥 여기에서 터진 거리랑을 바탕으로 뒷구간에 들어오는 신주를 가지고 같이 플러스해서 주가를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런 액션을 안 보여줬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신주가 들어오고 나중에 그 이후에 보여줄 수 있는 변동성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댓글에 파란 글씨로 남겨드리니까 그 누르시고 무료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저희가 안내드린 종목들 매매 해가지고 현금을 최대한 늘리고 또 나중에 혹시나 카네레바이어 결과가 좋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좀 버틸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희망을 조금이라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매매할 수 있는 자금까지 진짜 최소한이라도 좀 확보를 하면서 주식을 개수적으로 해나가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